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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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석에 대타 나갈 때 주부부터 무조건 치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게 실탈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또 좋은 연계로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없어요. 그건 없고 게임 상황이고 투하우스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골을 무조건 치겠다는 마음가짓 하나로 들어갔는데 그게 또 좋은 결과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. 2, 2, 1 2, 3, 2, 1 4, 5, 5, 6, 6, 7, 8, 9, 10